닥터페퍼 좋아하시나요?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 걸 별로 안좋아해요 단 걸 별로 안좋아하는데 닥터페퍼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기름진 거랑 같이 먹을 때 고기랑 같이 먹을 때 이럴 때 좀 닥터페퍼를 좋아해요 그 치킨에 보통 콜라 먹잖아 근데 치킨에 콜라 말고 닥터페퍼를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게 제 취향이에요 그런 느낌? 아 그 아까 라무라 얘기 나왔잖아 라무라 가면은 거기 메뉴 음료수 메뉴에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닥터페퍼도 있고 하는데 닥터페퍼랑 라무라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닥터페퍼 양맛 양맛 아니죠 네 저도 좋아하는데 닥터페퍼랑 뷰스테"... 상대페퍼를... 뷰스테아... ... ... 감사합니다.